엠 웨이브 미팅 그리 트와이스는 못하는게 없다고 들었는데 남자 아이돌 칼군무 쥬라쥬 쥬라쥬 쓰러질 준비되있음 누가 해볼까요? 다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다같이 해보겠지 다같이 해보니까 그게 뭐야? 이게 뭐야? 팔이 나왔어요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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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가처럼 다 맞아 다 맞아 방송을 다 그러는데 예 오다 뭐고 쏟아주고 싶은데 나오자 나 알겠어 난 자꾸 왜 빛나는 것들은 나 나 나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니가 오면 다 맞는 말이 돼 니가 오면 난 널 알지 못하네 갑자기 와 고맙습니다 역시 댄싱모신 댄싱모신 다 안 쓰러지셨는데 우리가 쓰러져야 되겠다 우리가 쓰러져야 되겠다 우리가 쓰러져야 되겠다 고마워 저 굉장히 미안해